아이고 모르고 보이스를 안 눌렀네. 네 안녕하세요 허영생이 잘못드는 밤에 원래 보이는 영상이 아닌데 제가 모르고 못 눌렀어요. 그래서 얼굴이 다 나와버렸네요. 자 그러면 원래대로 다시 보이스만 나오게 할게요. 어우 깜짝 놀랐어. 아 내가 원래 설정을 항상 보이스 언니로 바꿔놓고 라이브 스타트를 하는데 급했나봐요. 죄송합니다. 이게 컨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얼굴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제 얼굴에 집중하는 것보단 오로지 목소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의 컨텐츠의 아 이거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방송이라 그래야 될까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게 중간에 취소도 안 되고 네 아무튼 너무 죄송합니다. 네 허영생이 잘못드는 밤에 오늘도 어김없이 새벽 4시를 바라보면서 또 방송을 켜게 되었네요. 여러분들은 요즘 어때요? 요즘 갑자기 추워진 것 같은데 네 저만 추워졌나요?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저는 이제 나갈 때마다 롱패딩을 입고 다니게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추워요. 저는 요즘 약간 걱정인 게 낮과 밤이 너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약간 겨울잠을 자는 느낌이에요. 잠을 너무 많이 자더라고요. 그 기분 아세요? 자다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너무 추워서 이불 밖을 못 나가겠는 거야. 그러다가 조금만 더 자야지 조금만 더 자야지 하다 보니까 금세 시간이 다 지나가 있고 해는 벌써 어디론가 사라져 버려 있고 어두워지고 점점 겨울잠을 자나 봐요. 저는 근데 수달들은 겨울잠을 안 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잠이 뭐 한 30분 정도 늘어날 수는 있어도 저처럼 그렇게 오랜 시간 뭐 12시간 가까이 뭐 이런 겨울잠을 자짐 맙시다. 물론 뭐 주말에 쉬는 날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크리스마스 팬미팅 공지가 올라온 것 같은데 저도 자세한 상황은 모르니까 네 그냥 대면을 할 수 있으면 이제 뭐 하고 지금 아직까진 얘기 중이라 뭐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기만큼 자네요 아기만큼 자네요 그러게요 거의 아기들만큼 자는 거 같네요 잠을 엄청 자더라고요 어 어 어때요? 뭐 각 지역마다 물론 사는 또 나라마다 날씨가 다 다를 텐데 한국은 지금 이제 슬슬 겨울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영하까지도 떨어지는 것 같고 너무 추워지네요 추워요 날도 건조하고요 오늘은 내일이 월요일이구나 내일이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역시 오늘의 댓글은 영어가 더 많네요 What are you doing? 오빠 I'm from Morocco. Please say hi, Morocco 저는 잘 지내고 있죠 귤님 얘기처럼 감기 걸리기 딱 좋은 날씨니까 정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위험한데 여기서 감기까지 걸리면 참 더 난감해질 수 있으니까 평소보다 더욱 몸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영어가 늘었다고요? No 안 나가서 안 걸려요 근데 너무 집 안에만 있는 것도 감기 걸리기 딱 좋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의 면역체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가끔은 산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어로 대화한 적 없어요 오늘도 11월 끝나가요 11월 끝나가면 길거리에서는 캐롤 음악이 더 많이 나올 거고 저 또한 요즘에 즐겨 듣는 음악이 캐롤 음악인 것 같고요 이제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다행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팬미팅을 하니까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대면이 아무 문제 없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아마 콘서트 연습할 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때 밴드 연습하다가 갑자기 눈이 엄청 내려서 한번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올해는 아무래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모린에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줄래요? 해피 버스데이 투머린 오늘은 거의 다 외국어네요 스페인이쉬 아랍 잉글리쉬 되게 많군요 프리스데이 마이 네임 아랍 아랍 맞아요 차 다른 데에 대고 걸어 갔던 그런 글이 그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한국어가 늘어났어요 오늘은 한국분들이 이렇게 많이 안 계시니까 사연지옥도 못 하겠네요 여러분들이 사연지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다른 컨텐츠를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아니면 선물을 줘야 되나? 네 한번 고원고원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또 11월 달이다 보니까 이제 수능도 끝나고 아마 이제 학생분들은 대학을 가기 위한 준비가 가 아니라 한참 놀 땐가? 모르겠네 너무 옛날이라 기억이 안 나네요 나만 아니면 즐거운 사연장국? 맞는 말이에요 나만 아니면 됐지 뭐 오늘 하루 어땠나요? 오늘 하루도 똑같았죠 그냥 집에서 일어나서 술 깨고 이불 빨래하고 밥 먹고 오늘 토트넘 경기 기다리다가 갑자기 취소돼서 이렇게 됐네요 일찍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결국엔 잠 못드는 밤에 켜고 떠들고 싶어서 이번 팬미팅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네 온라인이 위주고요 그래도 위드 코로나가 돼서 그 공간이 조금 협소하지만 아마 자리가 조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자리 몇 군데를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오셔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요리를 하냐고요? 아니요 어머님이 오셔서 요리를 해주셨고요 요리라고 해봤자 스팸이긴 했는데 저는 주로 요리라고 하면 라면이죠 나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번에도 영통 있으면 좋겠다고요? 아직 얘기는 안 해봤는데 아마도 있을 거예요 예 아마도 있을 겁니다 참 저도 되게 신기할 것 같아요 공연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앞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소통도 되고 바로바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크리스마스 이런 특별한 날에 공연하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더 좋아할지를 그걸 항상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 갔다가 끝나고 길바닥에서 영통해야 되나? 아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글쎄요 글쎄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될지 잘 모르겠어서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국은 겨울인데 이게 견딜 수는 있죠 롱패딩 입으면 견딜 수는 있는데 한국이 추워요 그래도 생각보다 추워요 신개념 영통? 새로운 섞어 만든나면? 뭔 말이지? V라이브에서 말을 못 들어서 아쉬워요 숙제가 많아요 나중에 천천히 들으시면 되죠 선물이요? 선물 무엇을 줘야 하나요? 겨울 노래 리무브 듣고 싶어요 리무브는 겨울 노래가 아닌데 네 겨울에 발매가 되었죠 겨울 노래가 저도 안 그래도 모터브레스 501 노래부터 해서 솔로곡 다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겨울 노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난감합니다 하얀 사람 있죠 네 하얀 사람 있는데 그거는 혼자서 부르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메인 테마는 스노우 프린스 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얀 사람이 어떻게 부르더라? 하얀 사람이 어떻게 부르더라? 살짝 다루 입술 네 하얀 사람이 하얀 사람이 하얀 사람이 하얀 사람 으로 찍었고 또 활동 시기도 겨울이었고 그래서 약간 겨울 느낌이 나긴 하는 거 같아요 산타처럼 입을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네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글쎄요 겨울 느낌이 물씬 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겨울에 들으면 좋은 노래 제가 뭐 준비한 곡이 아니더라도 저번에 팬미팅 때 했던 노래방 이벤트가 반응이 그래도 괜찮았던 거 같아서 이번에도 노래방 이벤트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신청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겨울 노래가 됐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듣고 싶은 노래가 됐든 그러면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1절만 라이브로 들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스포 끝? 스포라기보다는 약간 홍보죠 그렇죠? 네 옷을 따뜻하게 입으면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오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옷을 입으면 너무 춥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드레스 코드 맞추기? 아이고야 그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나는 괜찮은데 오시는 분들이 조금 번거로울까 봐 그런 거는 좀 더 나중에 해도 될 것 같아요 거리도 조금 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드레스 코드 못 맞춰 입고 와가지고 이 뺀 당하면 어떡해 드레스 코드 너무 좋죠 근데 만약에 깜빡하고 못 입고 왔어 빨간색인데 못 입고 왔어 그럼 어떡해 뺀지야? 그러니까 하면 재밌긴 하겠다 나도 그런 거 진짜 하고 싶었는데 나중에 한 번 기획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만 그러니까 꼭 그런 거로 이제 색상을 선택을 못 해서 오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공지가 돼야 돼 그리고 드레스 코드를 하면은 그것만에 뭔가 특별한 기획이 있어야 더 좋은 거 같아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다음 공연 때 좀 더 좋은 아이템으로 한번 잘 써먹어 볼게요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아요 너무 고마워요 드레스 코드 민키 님이 드레스 코드 싫어요 입 뺀은 입 뺀은 더 싫어요 입 뺀 좀 당하셨나 봐요? 예 농담입니다 러브야의 옷은 어 못 입을 거 같아요 추워서 네 어 지금 약간 털 옷을 입든 가죽 옷을 입든 좀 뭐 아 차라리 그냥 산타 옷을 입든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음 옷 없으면 액세서리라도 하고 오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 고집 있으시네 그쵸 보통 이제 옷이 없으면 사실 예를 들면 빨간색이면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목도리라든가 뭐 가방이라든가 혹은 뭐 배지라든가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네 요번에는 우리 오랜만에 만나는 거니까 편안하게 그냥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마 들어올 순 없을 거예요 장소도 조금 협소하고 다음에 이제 뭐 콘서트나 어 혹은 조금 콘서트가 무리가 된다면 좀 미니 라이브 콘서트 네 그렇게 해서 미니 라이브 콘서트는 어 밴드 와 함께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정식 콘서트는 어 밴드와 함께 하진 않지만 조금 더 쇼에 가까운 그런 공연을 하려고 네 지금 계속 회의 중에 있어요 이거는 일단 제 저만의 뇌피셜이고요 네 확실한 거는 나중에 정해지겠죠 뭐 이번에 하는 거는 크리스마스 팬미팅 우리 예스분들 크리스마스 심심하지 말라고 네 갓 나랑 같이 좀 놀아달라고 여러분들이 심심할까 라기보다 내가 심심해서 음 놀아달라고 놀아줘요 크리스마스 날 막 파티도 하고 놀고 응 용어를 많이 한다고? 아 이거는 뭐 유튜브 좀 보면 다 아는 내용 아니에요? 하 하 오빠 심심해서 하는 거였냐고? 에이 제가 꼭 심심해서 하는 거겠습니까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하는 거죠 크리스마스잖아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날은 특별한 사람과 보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죠 그냥 여러분은 예스만 하면 됩니다 네 겸사겸사는 뭐야 에이 뭘 멘트가 녹아요 노래 투표하자고? 아 아 투표할만한 노래가 없어 어쨌든 거기서 먼저 셀렉을 해서 이제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 아이유 보안이 뭐야 아이유 보안 오늘의 영어 멘트 장착 You are my beautiful daughter 미리 노래 신청 받아줘 그 신청을 받아서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일단은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갖고 있는 MR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잠시만요 아 아 맥주 마셨던 틀음 그 뭐야 MR이 없어요 MR이 없어서 밴드 공연이 아니면 노래 추천받기가 좀 생각보다 힘들어요 네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래방 이벤트를 좀 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즉석으로 좀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많이 하고 싶거든요 그 요번에 팬미팅은 그래도 한 30분 정도 딜레이가 더 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 했을 때보다 곡 수도 아주 조금이지만 조금 늘어났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가 뭔지 너무 알고 싶은데 그런 거는 이제 미니 라이브 콘서트 때나 네 밴드와 한번 함께 할 때 네 그런 또 아이디어를 한번 참고해서 또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크리스마스는 그냥 우리끼리 데이트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끼리 노래방 가가지고 뭐 듣고 싶어? 어 나 이거 듣고 싶은데 네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불러줄게 징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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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진짜 억울한다 네 뭐 이런 느낌이죠 뭐 징글벨 징글벨 뭐 이런 건 안 하고 뭐 사랑했지 뭐요 뭐 이런 거 할 거 같긴 한데 네 뭐 암튼 그런 거죠 크리스마스날 우리는 노래방 같이 가서 캐롤도 부르고 막 샤우팅도 하고 잔잔한 노래도 부르고 노래방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날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제발 모두에게 인사했니? 어? 아이 그럼요 안녕하세요 화영생의 잠 못드는 밤에 이게 첫인사인데 아 오찬 그만하라고요? 음 여자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노래방 비어 터지겠네 어? 절대 안 터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못해 본 데이트 우럿바랑 하네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재밌게 놀아요 뭐 뭐 있겠어요 뭐 있어 크리스마스 그 좋아하는 사람들과 좋은 추억 만들면서 함께 보내는 거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우는 거보다 낫잖아 웃는 게 그리고 이왕이면은 불편한 사람보단 편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게 더 좋은 거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그때까지 아프지 않는 거다 아플 거면 차라리 초반에 빨리 아프고 빨리 그 뭐야 주사 맞고 빨리 나와서 25일날 멀쩡해지기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근데 이래놓고선 내가 감기 걸린다며 오오 쉣 태태태태태 음 나는 항상 건강할 테야 이라크를 언제 방문할 예정입니까 이라크는 네 정부 그 국방부 라고 하나요 정부 차원에서 아직 출입 그 허가를 안 내주셔가지고 예 네 아직은 좀 기약이 없네요 저도 이라크 팬분들 일한 팬분들 너무 보고 싶은데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요즘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 디즈니 플러스 너무 많이 봤어 아 자꾸 그런 단어들이 나오더라고 나도 모르게 오우 터키 터키는 갈 수 있어요 근데 터키에서 안 불러주던데 네 벌써 이제 30분을 넘어갑니다 오늘의 주제는 추워 되게 되게 간단하죠 뭔가 심오하지도 않고 그냥 추워 왜 나 추워 나 추우니까 그래서 주제를 추워 라고 정해봤는데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전부 다 감기 조심하시고 추운 날 아프지 마시고 물 많이 드시고요 네 안 아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그냥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주제를 그냥 추워 로 정해봤고요 항상 잠드실 때 따뜻하게 잘 주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 잠 못드는 밤에 끝나기 전에 어 마지막 엔딩곡으로 하나 불러야 되는데 어 우리 김동숙님이 어 추천해주세요 마지막 곡으로 뭐가 가장 어울릴지 네 우리 동숙님이 또 노래 잘 시키시니까 엔딩곡 엔딩곡 뭐가 좋을까요? 우리 동숙님이 생각하는 동안 맥주 한 잔 선에 들어 동숙님 taka 아A A A A A A A RO 하话? 그거 유튜브 가면은 유튜브 가면은 다 들을 수 있는데 구, 굳이?! 다른 신선한 거 뭐 그런 거 하지 진짜 RO 하에요 동숙 씨 아로와요? 진짜로? 끝까지 아로와?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이스 어니 오프 어떡해 얼굴 최악이다 내 모든 걸 다 잃는데도 후회하지 않나 오직 너를 위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All that everyone needs Your love 허영생의 잠 못 듣는 밤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